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홍천에 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강연 일정이 있어서 기업의 경영전략회의에 참석을 하고 이 자리에서 경제전망 주제로 말씀을 드려야 돼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방금 PC 불가 지표가 발표됐으니까 즉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요 PC 물가 상승률 시장의 기대치 전망치는 3.4% 였었어요. 그리고 근원 PC 기대치도 3.7% 였는데 정말 딱 그 기대치 시장의 기대치에 완전히 똑같이 수정할 필요 없이 발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시장이 이 물가지표를 보고 서프라이즈 하거나 뭐 쇼크를 받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것이다. 시장의 기대치에 딱 부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시계열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 또 지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3.4%를 기록했는데 역시 3.4%를 기록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다시 반등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 같은 것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걱정 덜 되는 상황입니다. 물가가 잡히는 모습이다. 뭐 이렇게 다시 튀지 않는다. 다행인 거죠.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근원 물가가 특히 중요하죠. 근원 물가가 4.7% 4.3% 그리고 3.8%까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근원 물가가 3.7%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물가 상승률임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장 입장에서는 좋아할 만한 물가 잡혀가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가 발표된 거고요. 또 전월보다도 확실히 떨어지고 있고 특히 근원 물가가 전월보다 떨어져 주고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말씀드린다면 기준금리 인상을 굳이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아마도 FMC 위원들이 이 데이터를 보고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방금 9월 PC 물가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PC 물가 말고도 그 밖의 미국의 물가가 잘 잡히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판단할 만한 그런 어떤 나머지 데이터 나머지 물가 데이터를 보면서 좀 살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도 한번 확인해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PC 말고요. CPI 흐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6월 바닥을 찍고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3.7%에서 멈춘 거죠. 소위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근원 물가 상승률도 어쨌든 쭉 떨어지는 모습 22년 9월 정점을 찍고 쭉 하향 안정화돼서 근원 물가 상승률도 4.1%까지 떨어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 목표하는 물가 2%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2% 물가 상승률에 가깝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물가 상황에 대한 진단 첫 번째고요. 그 밖에 CPI의 기여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가 거의 마이너스 기여도를 가지면서 물가 상승률을 상당 부분 떨어지는데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식료품 물가가 기여도가 많이 빠지면서 역시 물가 상승률을 안정화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물가 근원 물가죠. 에너지 물가와 식료품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 그게 근원 물가인데 근원 물가 중에서도 근원 상품 물가 그리고 근원 서비스 물가를 구분해서 본다면 근원 상품 물가는 그 기여도가 0에 가깝게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근원 서비스 물가 이거 하나 남았는데 근원 서비스 물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임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임금 상승률이 높게 유지되면 근원 서비스 물가가 잘 안 잡힐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조차 상당 부분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서 그래도 물가 상황을 제가 진단해 봤을 때 FMC 위원들은 아마도 물가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네. 아직 목표하는 수준까지는 부합하지 않으나 상당 부분 떨어지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기대인플레이션 유리인데요. 이게 재밌습니다. 잠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기대인플레이션 유리 하나는 1년에 대한 기대치에요. 1년 기대치가 최근 같은 2.8, 2.8이지만 반올림에서 2.8인 거고 2.8을 넘는 숫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대인플레이션 유리도 조금 꺾였어요. 2%대에 맴돌고 있고 꺾였어요. 향후 1년 동안 아마도 물가 상승률은 2.8% 정도가 될 거야라고 기대하는 모습인 거에요. 재밌게도 말이죠. 2년에 대한 기대인플레이션 유리.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에는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다소 떨어지겠지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당분간은 떨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고물가가 더 유지될 거야. 고물가 장기화라고 생각하는 경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비자들. 우리 가계 우리나라로 치면 5천만 국민의 물가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다라는 거에요. 이렇게 물가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가가 실질적으로 안 잡힌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앞으로 물가 오를 것 같아. 인건비도 오를 것 같고 각종 재료값도 오를 것 같고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도 다 오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자영업자분들이 메뉴판 가격을 올려잡죠. 그런 거죠. 앞으로 물가에 대한 기대치가 실제 물가 상승을 견인하기 때문에 이 통화정책은 결과적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첫 번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물가 상황을 진단했을 때 어쨌든 고물가의 장기화는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 2%에 가깝게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물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이 물가 지표만 가지고만 분석을 해본다면 아마도 FMC 위원들은 11월 2일 새벽 3시에 발표될 한국시간 기준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다, 동결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화정책 의사결정을 할 때 오로지 물가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의 나머지 변수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물가 상황 진단 말고 나머지 진단까지 다 해드리고 결과적으로 통화정책 스탠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네 잠깐 이게 중간에 들어갔는데 설명드린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그것에 따른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다 그 고착화되는 현상을 저는 이번 책에다가 뉴레지메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고물가와 저성장이 장기화된다 그것을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고물가를 동반한 경기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실제 어떻게 전개될지 이 책을 통해서 좀 확인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잘 보이시죠 보시면 23년 하반기 통화정책의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 변수 중에는 하나가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변수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 자체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지금의 이 통화정책 기조는 결과적으로 뭐를 하기 위함이에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시중금리를 올려놓기 위함이에요 그죠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높은 금리를 유지함으로써 높은 시중금리를 유도하는 그런 통화정책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미 최근 들어 최정점에 가깝게까지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유도할 그 시중금리가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해가시죠 근데 지금 10년물 국채 선도금리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앞으로 10년물 국채 선도금리를 향해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 10년물 국채 선도금리가 이미 약 5%를 훌쩍 넘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걱정도 드는 상황인 거죠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국채금리가 5.75% 선도금리로 봤을 때는 그쪽으로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감이 들고 있을 정도이니까 결과적으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액션을 이미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그리고 12월에 있을 이 하반기 통화정책 의사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미국 국채금리 상승 이 변수가 등장한 겁니다 이해가셨죠 실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미국 경제에 굉장히 큰 고충을 줄 것이라는 판단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이자 비용이 더 가중될 거 아니에요 이자 비용 부담이 될 것이고 그러면 변동금리 대출 중심으로 그 변동금리 대출로 부채를 진 그런 기업들 부채구조가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일수록 이자 비용 부담은 커지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사모대출이라든가 상대적으로 변동금리 부채구조 이런 특히 사모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특히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 규모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향후에 이런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규 투자를 못하고 그게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향후 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고금리 장기화에 가장 취약한 그런 경제 주체가 누구예요 저신용 기업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야기될 한 가지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금리와 또 비용이 증가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그런 저신용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향도 충분히 사례가 쭉쭉 등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용등급을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미국 국채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다른 말로 미국 국채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투기등급, 신용등급이 낮은 또 저신용 그런 기업들은 국채를 채권을,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 자금 마련을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 양상으로 몰고 올 것이다 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23년 3분기까지의 GDP 증가율은 4.9%로 너무나도 높았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 상승 자체가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 상승 자체가 결과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끝났다 라는 생각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걸 하나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반기 통화정책의 변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기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23년 어제 발표된 3분기 GDP 증가율이 4.9%나 나왔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실제 이게 어떤 정도로 강한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복잡하죠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저랑 15분 경제 특강 공부하신 분은 다 이제 이 복잡한 테이블도 눈에 딱 들어오실 텐데 여기 3분기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4.9% 미국 GDP가 증가했다라는 것인데 여기를 쪼개보면 일부가 소위 말하는 개인 소비지출 그러니까 민간지출 소비지출인 거예요 특히 여기 보시면 4.8% 그 재화를 소비하는데 4.8%가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Durable Good 내구제 소비가 7.6%나 늘었다 미국 경기가 매우 강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심지어 제가 가장 놀랍다고 느껴진 것은 바로 여기 보시면 Private Domestic Investment 8.4%입니다 그러니까 민간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이렇게 견조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고용침체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도 미국 기업들이 정말 고용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미국 경기가 굉장히 탄탄하고 그리고 고금리 상황에서도 신규 투자를 이끌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재정정책을 잘 펼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미국 경기가 이렇게 지금까지는 강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바로 앞에 설명드렸었던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4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여전히 강하게 전개된다면 물가가 잘 안 잡힐 것이고 그러면 경기를 조금은 악화시키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 두 가지 주제를 혼재해 놓고 생각을 해 본다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5.5%의 기준금리를 한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 이 하반기 통화 정책의 또 중요한 변수가 사실은 전쟁입니다 아 근데 제가 이 전쟁이라는 주제 중동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경제를 판단하고 경기 판단을 하는데 의견을 드리는 게 참 저 스스로 작아지고 속상하고 너무 가슴 아프고 제가 마치 하찮은 존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사실 듭니다 그 전쟁 자체가 주는 정말 너무 가혹한 너무 가슴 아픈 정말 그런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투자 관점에서 경기 판단 관점에서 이 전쟁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은 많이 들 겁니다 저도 그런 고민이 많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한 70억 인구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 담고 한 분 한 분께 또 애도의 마음 표현하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 따라서 미국 통화정책 스탠스와의 관계가 분명히 있고 그게 자산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가정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죄송합니다만 냉정하게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해석해 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 구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근 더 이코너미스트 표지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참담함, 참혹함 그 참혹함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겼고요 그리고 이 참혹한 전쟁은 정말 언제 끝날 것인가 어디에서 그 끝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도 정말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이 전쟁 상황 자체가 경제에 영향을 주고 통화정책 의사결정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설명을 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을 국제유가 불안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0월 글로벌 리스크 워치가 얼마 전에 발표됐는데요 다른 리스크 요인들은 그대로 있어요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화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역시 두 번째 높은 인플레이션이 스티키하게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올라온 부상한 글로벌 리스크가 국제유가 불안이에요 가로열고 중동사태인 거예요 이 사태가 상당한 국제유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 이런 중동사태마저 등장했기 때문에 국제유가 불안이 조금 더 확산되는 모습인 거고요 이것은 소위 통화 긴축 장기화 첫 번째 리스크죠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요소에 상호작용하는 그 경계감을 더 지속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 중동사태가 어떻게 확전되는가 또 사우디가 증산을 지연할 것인가 이란의 원유 수출이 감소할 것인가 어쨌든 이 중동에서 일어나는 원유를 둘러싼 공급 이 공급 측 요인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따라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로 인해서 지정학적 그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요 중동 지역의 원유 수송망의 안전 여부가 국제유가 향방의 핵심 관건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요 해상 통로 그리고 송유관 이 현황도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하고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스트웨스트 파이플라인 있죠 사우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이 파이플라인이 이라크와 트리키에가 관여하고 있는 파이플라인이고요 여기 밑에 있는 이 파이플라인이 UAE가 운영하고 있는 파이플라인인데 중동 산유국들이 통상 대체 수송로 차원에서 이 송유관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 사우디의 이스트웨스트 파이플라인 같은 경우 보이시죠 이 경우는 특히 현재 확장공사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중동 전쟁이 어떻게 확전되느냐 그리고 이 3대 원유수송로가 특히 호르무주해협이 가장 중요하죠 세계 유조선 물동량의 거의 35%까지도 차지하고 있는 이 호르무주해협을 봉쇄한다든가 어떤 중동 불안으로 인해서 이런 주요 해상 원유수송로나 송유관의 뭔가 차질 또 봉쇄 이런 것들이 있을지가 가장 걱정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현재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국제 유가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도 되고 그렇게 확전되지 않고 이 국지전 상태로만 머문다면 국제 유가 상승을 기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부디 확전되지 않고 경제적인 면 외에도 그런 식으로 경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더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쟁이 확전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반기 주요 통화정책 변수 3대 변수를 좀 소개해 드렸고요 이 3대 변수의 기초에서 향후 통화정책 스탠스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도 가늠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이제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봐야 될 텐데요 일단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는데 향후에 이 5.5% 수준에서 더 추가적인 인상 없이 맴돌 가능성이 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거나 확전에 따라서 그래서 물가 불안 요소가 크게 등장할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저도 세미 패드워치를 좀 확인해 보고 해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시만요 세미 패드워치를 잠깐 지금 수준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또 돌려 봐야 되니까 세미 패드워치를 열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PC가 발표되기 전 단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없을 거야 동결할 거야 98.3% 무게를 두고 있었어요 근데 1.7%는 기준금리 인하 있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PC 물가가 발표됐기 때문에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은 절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기준금리 인하해도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쪽 인하의 무게를 더 둘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보여드렸네요 네 그렇네요 방금 설명드린 대로 98.3%가 기준금리 인상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1.7%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방금 업데이트를 해서 보여드리는데 네 이 기준금리 인하의 무게를 좀 더 싣고 있죠 네 이것을 보면 PC 데이터가 근원 PC나 헤드라인 PC 둘 다 기대치에 부합하고 전월보다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으로서는 기준금리 인상은 절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게 높아진 거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C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나머지 데이터를 가지고도 기준금리 인상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견을 좀 드렸는데요 그 밖에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어떨지를 말씀드려보면 자 오늘 날짜로 봤을 때 기준금리를 5.5%에서 계속 동결하다가 24년 6월이 돼서야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 이런 생각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발표된 PC를 보면 이게 한 5월달 정도로 앞당겨져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듭니다 어쨌든 그리고 PC가 어쨌든 시장의 기대치에도 부합할 만큼 나왔으니까 기준금리 인상 할 필요 있겠어 이런 생각을 또 하고 더군다나 또 더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도 조금 더 앞당겨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것은 여전히 시장의 기대치에 불과하고요 실제 시장의 기대치만큼 기준금리 인하가 24년 2분기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마무리한다는 측면에서 11월 한국시간으로 11월 2일이죠 FMC회의 결과 발표될 거고요 저는 새벽 3시에 즉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도 꼭 듣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1월 30일 날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는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을 제가 얼마 전에도 즉시 분석 어제 라이브로도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 인상 없이 동결로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오늘의 근거가 나온 거죠 미국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11월 30일 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이 더 들 수 있는데 어쨌든 금리 동결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은행 통화정책 의사결정자들은 동결해도 되겠네 하는 생각을 더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끝으로요 제 책 소개 마지막으로 해드리면요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전망 제 경제전망서 여섯 번째 책이 나왔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24년 경제를 좀 명확히 들여다보고 준비된 날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즉시 분석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라이브 중에 있으니까 잠깐이라도 여러분께 질의응답을 좀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